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포성산교회 김자연 목사입니다 우리가 날씨는 항상 좋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따뜻한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자꾸 그러면서 지나갑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때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보다도 계속해서 저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또 그걸 기대하면서 또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십시다 자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아멘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처음 강림하셨는데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두 번째 오신 주님은 죄인을 구원한 게 아니고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믿어 의롭게 된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다시 오세요 그때는 이 세상에 무서운 심판이 있게 되고 처음에는 구원의 주로 구원의 주로 섬김의 주로 오셨는데 두 번째 새로 오신 분은 심판의 주로 왕중의 왕으로 그런 모습으로 지구에 다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시간에는 재림이라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말세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 책들이나 영화나 또는 사람들 입에서 말로도 이런 일들이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게 많이 있고 또 많은 믿는 사람들도 그러고 다른 종교들에서도 그러고 하지만 성경에는 그것이 분명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오심에 대해서 여기 지금 사도 베드로는 땅이 심판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가 이렇게 바뀌게 될 것에 대해서 땅이 불바다가 되고 밝힐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마지막 때의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여러모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다니엘도 일찍이 옛날에서부터 다니엘도 주님이 오시기도 전에 그런 것을 예언해 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우리가 다 교회에 댕기고 또 여러 종교가 있고 그런데 특히 이제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배경을 얻고 정치적인 배경을 얻고 아주 뛰어난 그런 카리스마로 지구상의 한 지도자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들은 미혹된 어떤 종교들은 그 지도자를 좋은 줄로 알고 돕습니다 돕다가 나중에 다 차단당하고 많은데 마치 우리 북쪽에 김일성이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등장했을 때는 교회가 협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 같았어요 좋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주변이 또 믿는 사람으로 하니까 긍정적으로 교회가 도왔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거 아니다 하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어요 그런데 아까 마지막 때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했지만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그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전에 또 징조들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천재지변, 지진, 또 재해, 재난, 또 전쟁, 또 이런 전년병들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전쟁도 더 많아지고 이런 지진이나 재난들이 더 많아지고 이런 것이 더 많아지고 그 중에 특히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더 악해집니다 퇴락을 더 좋아하고 사람과 사람다움에 대한 것보다도 퇴락을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윤리나 도덕이 많이 망가지고 깨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 되고 퇴락 중심으로 되게 되고 점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의 가치를 점점 상실해가는 그런 쪽으로 배는 부를 수 있고 다른 것은 좋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배부르는 사람 속에서는 또 고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어떻든 성경은 그런 자연재해와 그리고 전쟁 그리고 사람들의 악해짐 그런 속에서 이 적그리스도 등장하게 되고 또 이단의 요소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대적인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대가 점점 돼갈 때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죠 자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여기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우리 읽어봅시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여기서 말한 것 같으면 주님이 갑자기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시면서 이제 지구도 불타는데 지구도 불타는데 지구가 전부 불 떠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우리가 사람들이 쫓아가고 누리고 욕심부리고 하던 모든 게 다 끝나는 불타버리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다가 저축하고 하늘에다가 하늘 창고에다가 쌓고 이런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지혜를 가져야 돼요 하늘 내 창고에다가 쌓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이 세상만 쌓을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좀과 동록이 도둑이 뺏어가기도 하고 또 사고가 나서 빠져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나가는데 하늘에다 저축해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또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지혜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거죠 여기 이제 땅의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했어요 그러니까 감추어졌던 거 가려워졌던 거 그런 게 다 드러납니다 그게 이제 심판의 성격이죠 비밀로 했고 아무도 몰랐고 그런 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거기는 가릴 것도 없이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지혜를 가진 사람 믿는 사람 믿음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거짓되게 살려고 그러지 말고 숨키려고 살지 말고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바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게 어렵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자세를 갖고 이런 지혜를 우리가 갖고 살아야 돼요 이런 지혜를 갖고 살면 되는데 이제 이런 지혜가 없으면은 그냥 오선 나 편하게 살려고 주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나 편하게 살려고 그러면은 이런 지혜를 얻지 못하죠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다 없어져 버릴 것 위해서 이제 사는 거예요 또 심판이 아니라도 우리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허무해져요 가지고 떠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무너져가는 것 같고 허무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빈손 되는 것 같고 점점 그런 길로 점점 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야 그냥 내 주먹 갖고 산다 그렇게 하던 사람들 또 나이가 들면 점점 주먹이 펴지고 손가락도 힘이 없어지고 허리도 힘이 없어지고 점점 우리 역시 흙으로 와서 온 흙으로 된 존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제 허무하게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게 되죠 자 이제 그런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미리 알고 이 세상이 무너지고 없어지고 심판당할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분명히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옛적에 물로 심판하셨죠 노하실 때 온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이제 불로 심판하신다고 선언하셨어요 여기서도 이제 베드로도 그걸 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우리가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첨단 과학의 무기들만 해도 지구를 얼마든지 불로 태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도 그래요 그러나 여기 주님이 오셔서 지구를 불받아 대게 하는 것은 이 지구만 아닙니다 저 해도 빛을 잃고 별들이 다 떨어지고 달도 모든 것이 달라진 거예요 천체가 달라진 거예요 천체가 천체가 달라지고 천체가 달라지고 천체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펼쳐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자 이제 13절 한번 12절에서부터 1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우주까지도 다 불타서 소멸되고 없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살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 이런 것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순교를 했어요 하나같이 순교, 제명에 산 게 아니에요 편하게 산 것도 아니에요 하나같이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욕먹고 그러면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허황된 말, 헛된 말을 때문에 순교한다면 얼마나 정신 나갔고 미쳤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도 봤고 주님이 그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다 끝났다고 했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고 그리고 하늘의 능력을 입어서 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그들이 증거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날 것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을 아낌없이 주고 사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고 그들의 삶을 아내가 계실 때 기적을 행하고 그분이 왕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그때도 있었고 어떻든 간에 그렇게 살아갔던 그들이 처음에는 그들이 이제 어떤 저분이 왕이 되면은 우리도 한 자라 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았던 그들이 이제 뭐요 이 세상이 종말이 올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자기들도 그 보금의 가치 그 자기들이 전한 그 말에 목숨을 걸고 뭐요 그 말씀을 증언했다고 말했죠 자 이제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알고 그들은 기꺼이 자기들을 주고 자기들을 행생시키는데 그들은 기꺼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믿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우스운 거죠 미련한 거죠 고려전서 15장에만 해도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외치면서 만약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 없다면 우리가 미친 사람이다 미친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말까지 하면서 그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바울도 외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어쨌든 여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땅이 정말 불타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욕심내고 붙잡고 지난주 시간에 로시 자기 두고 온 그 모든 폐물 좋은 옷 같은 거 놓고 맨손으로 돌아오다가 불타는 거 쳐다보고 돌기둥이 됐는데 어쨌든 이 좋아하던 걸 쌓아놓던 이런 사람들은 억울할 거예요 그러나 그 가벼운 사람들은 별로 억울할 거 없어요 주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으로 살고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그날은 사실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좋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저주의 날이고 얼마나 불행의 날이고 슬픔의 날이고 비극의 날이고 게시록 6장에 보면 거기에는 그렇게 말해요 주님이 다시 오신데 그 빛이 온 세상에 비칠 때 빛이 비칠 때 사람들이 그 빛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분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산아 무너져서 날 덮어라 바위야 무너져서 날 덮어라 산이 무너지고 바위가 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분의 빛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는 해같이 빛나게 되는 영광에서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날이 있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면서 그러면 이 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난데 앞으로 분명히 이런 일들이 사실로 진행되는데 그러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그 말이죠 자 먼저는 여기에 거룩한 행실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 보고 깨끗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죄투성인 우리를 주님께서 그의 피로 죄를 씻어 용서하셨어요 우리를 깨끗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믿는 사람에게 의인이라는 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새 옷을 입었다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속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데서 하나님을 아는 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그런 상태로 새로운 피조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그분을 우리 속에 주셨어요 우리 안에 그분의 의의를 담아주셨다고 말해요 그 의가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의를 깨끗하게 지켜나가는 거 이게 거룩이라고 해요 이 의를 더럽히면 안 돼요 이 의의를 더럽혀가지고 돈 몇 푼에 바꿔먹고 거짓말로 바꿔먹고 그리고 욕심으로 교만으로 변질되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자꾸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과 더 가까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깨끗하게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거짓말하던 사람은 거짓말을 줄이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더 진실하게 되고 욕심으로 가던 사람 탐욕으로 가던 사람들은 그 탐욕을 내려놓고 더 모여 오히려 더 모여 나눠주고 베풀 줄 아는 삶으로 바꿔가고 아멘 도만하고 나 잘났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부족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가고 나만 잘났다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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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사람이 이제 그런 걸 내려놓고 다른 사람 같아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과 손잡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 줄도 알고 할렐루야 그러고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의 사람은 이렇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면 자기가 굉장히 손해보고 나는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수록 풍성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이게 가리오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나누어주고 사는데도 더 풍족해지는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깨끗해야 돼요 우리의 거룩한 행실 우리의 삶 우리 마음도 깨끗합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면 행실이 선하게 나와요 마음의 죄가 얼룩져 있으면 그것이 행실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잘못된 것들이 들어갔으면 그것이 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실이 거룩한 행실 깨끗한 행실을 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안과 밖으로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안과 밖으로 우리의 삶이 더 바르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사랑의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이 사랑의 법과 같은 거예요 어떻든 더럽혀지지 않는 잘못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사람들이 나를 욕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잘 섬기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바라보라고 바라보라고 바라보라는 것은 기대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신다 그분의 약속 이 세상은 언젠가 다 보여 허무하게 되고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의 날에 의해서 주님이 오시고 세상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많은 선배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나이 들면 점점점점 내리막길로 간다 내리막길로 가면서 허무하고 그리고 헛되고 무상하고 그리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고 이런 말들이 다 보여요 그 인간의 경험에서 나온 말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그런데 욕심 부리고 싸우고 그리고 막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막 그러나 결국에는 다 잃게 되고 놓고 놓고 놓게 되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고 깨달고 또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분의 나라 아까 여기 말한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쳐다보면서 기대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우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사는 거예요 그 나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저쪽에 가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렇게 살아도 좋은데 저 나라 가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면 고생이다 힘들다 언제 빨리 저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아니요 여기서부터 만들어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만드십시다 여기서부터 만드십시다 여기서부터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 나라는 저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할 나라를 갖고 오셔서 우리 안에 이루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것이 좋으니까 저쪽에 가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리고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의 길 추구합니다 이런 눈이 우리가 열려야 돼요 이게 실제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거하고 비교될 수 없고 어떤 거하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더 알면 알수록 더 그쪽으로 더 더 더 예수님을 좋아하고 더 뭐여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그러도록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고생하고 십자가 짐과 차면서 죽을 고생하다가 언젠가 저기만 가면 된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늘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랑 같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같이 살아가는 삶을 성도의 삶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밤때로 맨밤 돼줘라 뭐여? 높아지지 말고 낮아져라 오리 가지 하면 심리 가지라 이런 가르침들은 자기 사람 생각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하나 더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그것이 얼마나 깊고 놀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이런 복의 길을 추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고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걸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바로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의 길 추구합니다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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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